이 시합이 자네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거야, 가게. 이 시합이 자네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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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합이 자네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. 시합이 자네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. 그리고 이 시합이 자네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. 이게 의배로 창령합니다. C 거점을 무력화시켰군. 거점 어드벤티지를 차지했군. B 거점을 무력화시켰군. 불꽃이 살아났네. 늑대들을 사령토로 보내게. 5분 남았네. 불꽃이 식어버렸군. C 거점을 함락시켰군. A 거점을 무력화시켰군. 거점 2개가 전해될 것세. B 거점을 무력화시켰군. 거점 어드벤티지를 차지했군. C 거점이 점령됐군. B 거점을 무력화시켰군. 거점 어드벤티지를 차지했군. B 거점을 무력화시켰군. A 거점이 점령됐군. B 거점이 무력화시켰군. A 거점이 점령됐군. 3분남았네 에이 거점은 무려가 싶어 아군이 거점 어드벤티지를 받았네 놈들이 이기더라도 그건 자네 탓이 아니야 그러니 계속 싸우게 적군이 C 거점을 차지했네. A 거점을 무력화시켜줍니다. B 거점을 함락시켰군. 자네 편이 어드벤티즈를 차지했네. 밀어붙이는 거야. 그만! 자네의 승리가 확정됐네. 샥스경도 이보다 잘하진 못했을건세. 샥스경도 이보다 잘하진 못했을건세. 자유하자 NB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